자 여기는 어프로 치드로 바꿔줘야 되겠고 드라핑이 아니라 드랍 그 다음에 초즈가 아니라 투추즈 그 다음에 인텐 스파이드는 조금 있다 한번 봐 볼게요 해즈 디크리즈가 아니라 헤드 디크리즈 다음 댐 사업즈가 아니라 예 자 대명사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지칭 대상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여기에서는 이 시 지칭해 주는 대상이 나인 일레븐 요 사건을 얘기하는 거에요 테러 사건 어 그래서 이 다시한번 원서게 옹니 어버 더 리퍼센트 파티 스팸 얘가 주어 고 어 참가자들의 대략 30% 이건 사람이지 그 다음에 요구니까 같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기대명사가 들어갈 일이 없겠지 자 그 다음에 해드 리크리 디크리즈 버거는 현재 완료는 과거 시제 랑 쓸 수 없어 여기 보면 이주 후 라는 과거가 등장해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 인텐스파이드는 그 언론의 다룸이 강화되었습니다 하면서 나가는데 이 이게 원래 인텐스파이 강화 시키다 타동사 거든 근데 여기는 자동사로 사용된거 그러니까 이렇게 타동사가 자동사로 사용될 때는 해석은 수동 느낌 나게 해석된다 그랬죠 언론 다룸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가 강화되었다 마치 수동 같지만 인텐스파이가 여기서 자동사로 사용됐어요 요런거는 어떻게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 여기 에스크 동사가 5형식이야 목적어 목적격보호 그래서 목적격보호에는 기본적으로 투부정사가 오는거지 사역동사랑 지각동사가 좀 특이한거고 대부분은 투부정사가 오는거에요 자 여기는 A&B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픽트가 여기가 동사고 여기도 동사야 그래서 A&B 그래서 요거는 과거 시제 동사가 쓰인거야 언론 이야기가 정점을 다뤘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들어가는거에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에즈절이 여기서 시작돼서 여기까지가 에즈절이야 그래서 The 10th anniversary 얘가 주어고 10주년이 다가온다 근데 에즈 뭐뭐뭐면서 10주년이 다가오면서 여기도 과거 시제 동사자리가 해요 근데 어프로치는 당연히 자동사다 이거 다가오다 여기까지 다가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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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다